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디지털 음원 점수, 시청자 선호도 점수, 방송 점수,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1위는? 네 지코 축하드립니다 첫을 합산한 최종 결과 보시죠 자 3위는요 네 레드벨벳이고요 그럼 오늘의 1위는? 네 이번 주 1위 지코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디지털 음원 점수 같이 합산한 이번 주 1위는? 과연 이번 주 1위는 누가 될까요? 지코 축하드립니다 이스터로몬 점수, 시청자 선호도 점수, 방송 회수 점수,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? 네 지코 암호도를 축하드립니다 트로피는 저희가 잘 전해드리도록 할 수 있는 최종 결과 보시죠 자 3위는요 창못이고요 그럼 오늘의 1위는? 네 이번 주 1위 지코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인기가요 차트 음원 점수까지 합산한 이번 주 1위는? 과연 이번 주 1위는 누가 될까요? 지코씨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 투표를 합산한 최종 결과 보시죠 자 3위는요 창못이고요 창못이고요 그럼 오늘의 1위는? 네 이번 주 1위 지코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디지털 음원 점수, 시청자 선호도 점수, 방송 회수 점수,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? 네 축하드립니다 지코의 암호도를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 투표를 합산한 최종 결과 보시죠 자 3위는요 창못이고요 그럼 오늘의 1위는? 네 이번 주 1위 지코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